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토요새벽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단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성경 여러 곳을 보시면 막혀진 생명나무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방법들을 또한 제시해 놓고 있어요 이 시간 성경에 기록된 생명나무에 관한 성경구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생명나무 앞으로 갈 수 있다 잠원 3장 18절 말씀 보시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도다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이 하늘의 지혜가 없으므로 생명나무 실과 대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뿐 아니라 사단마귀도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단의 지혜를 능가하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도 언제든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뱀은 사단을 가리키잖아요 왜 여기서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뱀도 지혜가 있다는 얘기죠 이 뱀도 어떤 지혜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용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이 뱀의 지혜를 능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죠 사단이 공생회를 출발하는 예수님에게 세 번 시험했죠 그 중 두 번째 시험 장면이 마태복음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지 보세요 가로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말씀 가지고 시험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전에 성경 말씀으로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자 이번에는 사단도 어떤 말씀을 가지고 10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예수님 시험하는 거 보세요 사단도 말씀을 알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예수님을 시험한 사단이 인용한 9절 10편, 91편, 11절, 12절 봅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정확히 인용했잖아요 하지만 사단은 엄밀히 말해서 이 10편, 91편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악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이 말씀의 본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앞길을 천사들을 통해 지켜주시겠다라는 선한 뜻의 말씀이죠 하지만 사단은 이 말씀을 악용해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에서 뛰어내림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유혹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악한 목적을 이루고자 한 것이죠 이게 사단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응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또 응수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번에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또 응수하셨어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사단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듣고 그래서 깨달아야 합니다 사단보단 나아야죠 사단보단 말씀을 더 잘 알고 있어야죠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성경을 오해하다가 사단의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는 구속사 시리즈도 열심히 읽으시는 가운데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권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올량한 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원 15장 4절이 말씀하고 있죠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폐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올량한 혀가 생명나무 자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지만 온전한 혀를 소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받은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요 야구보소 3장 6절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혀는 참 나쁜 것이래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로 나니 그 살아난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인간의 혀가 지옥불을 뿜어낸대요 온 몸을 한순간에 더럽힐 수 있대요 여러분 올량한 혀가 생명나무라면 그 올량한 혀에서 나오는 말은 생명나무 실과겠죠 그래서 올량한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마르페입니다 마르페의 뜻은 고침 치료 약약 좋은 약 또 구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가져야 될 혀는 어떠한 혀냐 바로 영혼들의 상처를 고치고 치료하는 혀 그들을 어려움에서 구제하는 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영생의 말씀이라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왔다면 이제는 그 말씀에 합당한 입술의 열매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올량한 혀를 소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머지않아 저와 여러분 모두 영혼육 완전 변화라는 궁극적 생명나무 실과를 모두가 따먹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명나무 앞으로 가는 길 자신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시록 22장 14줄이 말씀하고 있죠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깨끗이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 앞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린대요 여기서 두루마기를 빤다 무슨 뜻입니까 회계를 위한 피나는 노력과 수고를 의미합니다 열심히 다해 회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각자의 두루마기를 무엇으로 빨아야 할까요 게시록 7장 14줄이 말씀하고 있죠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무엇으로 빨려요? 어린 양의 피로 빨려요 또한 성경은 이렇게 깨끗이 빨아서 시게 된 옷을 가리켜서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시록 19장 8절 말씀 보시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 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우리는 간절한 회계로 우리 각자의 신앙의 옷을 빨 돼 첫 번째로는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빨아야 하되고 두 번째로는 내 속사람의 옷부터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의 옷까지 모두 다 빨아야 한다는 것 현론적으로 누가 타락한 이 땅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습니까 결론적인 방법 게시록 2장 7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 아니라 실과까지 따서 먹여주겠다는 것 죄악을 이기고 내 안에 가득한 욕심을 이기고 또 나태와 게으름 이기고 더 나아가서 내 옛 자아와도 싸워서 다 이길 때 영육관 변화되는 생명나무 실과 우리 모두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생명나무 실과를 나누고 전하는 말씀사경회 정확히 두 주 남았어요 이번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먼저는 내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실과를 나누어주는 타락 회봉의 여정을 우리 모두 함께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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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